6월 귤밤 전력 주제는 과일 다양한 과일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저는 최근에 본 복숭아빵의 이미지가 기억에 남아서 과일 중에서도 복숭아를 주제로 전력 60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복숭아빵이 만두처럼 생기기도 해서 만두머리를 생각하며 중국풍의 소녀로 진행하기로 하였어요 머리에도 복숭아, 손에도 복숭아 귀여운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전체적인 컬러는 복숭아에 어울리는 분홍색, 핑크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분홍색은 정말 다양한 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쿨핑크와 웜핑크 중 어느 쪽이 취향이신가요? 참고로 저는 다 좋아한답니다 눈동자 안쪽 동공에도 살짝 복숭아 모양을 넣어주었어요 이런 자그마한 요소를 그림에 넣어주는 것은 그리는 사람도, 그리고 보는 사람도 재미있는 그림이 된답니다 간단하게 배경에 꾸밈 요소까지 넣어주고 나면 완성 이렇게 복숭아를 주제로 60분 그리기를 완성하였어요 삐쭈? 이제는 무슨 시간이냐면요 여러분의 절... 절... 여러분의 전력 그림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좋아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밤 간단하게 수박의 인화 하셨습니다 수박 줄무늬처럼 두 개의 초록색 브릿지로 교차된 머리에 붉은 시크리트 톤이에요 너무 아이디어 좋아요 그쵸? 이야... 너무 좋습니다 어? 뭐냐면은 진짜 수박의 그 개성이 다 들어가있어 그쵸? 어우 진한 초록, 연한 초록 그 줄무늬 그리고 안쪽은 시크리트 톤으로 빨간색 이야... 이거 보니까 텍스처 질감도 너무 잘 나셨어 의상 컬러도 약간 그 수박과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얼굴은 너무 그 약간 쿨톤 완전 시원해요 크으... 어우 너무... 감성적이에요 그쵸? 감성 설명이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아쉽네요 아쉽지 않은 진짜 동화 속에 나올 것만 같은 이미지 보시면은 의자가 사과인데 사과 껍데기가 이렇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까지는 그런 연출이 되게 멋있고요 이 소녀가 앉아있는데 되게 어우 진짜 너무 멋있어 편쩍편쩍하고 귀여워요 그쵸? 어머! 설명 있나 보려고 했는데 오렌지입니다 어우 진짜 오렌지의 상큼함이 듬뿍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진짜 딱 깨본 순간 과즙이 팡팡 터질 것만 같은 그리고 약간 눈에 반짝이도요 약간 그 오렌지 알갱이가 또 떠올라요 그 약간 음료수 중에서 색색 이런 음료수가 있거든요 귤 알맹이가 막 들어있는 그건데 약간 고기 약간 떠올라 이 이상도 오렌지 컬러 이 이파리까지 너무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귀여워 약간 복숭아 친구일 것 같아요 그쵸? 복숭아를 해봤어요 역시 딱 봤을 때 딱 복숭아가 떠오르잖아요 그쵸? 다 봤는데 그 여름 이라는 주제도 같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그림을 주제를 복숭아예요 라고 했을 때도 어? 복숭아 같아요 아 이거 주제가 여름이에요 라고 해도 어? 여름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메인 주제가 이렇게 여름과 복숭아 두 개라는 느낌인데 요 머리에 이파리 달린 것도 그렇고 요 하트 선글라스죠 선글라스도 그렇고 자 의상 같은 것도 그렇고 둥둥 떠있는 것들도 그렇고 여기 옆에 있는 고양이 친구까지 진짜 복숭아가 뿜뿜 게다가 배경 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 표현까지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트 빨대 너무 귀여워 크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어우 저와 같은 복숭아를 주제로 하셨는데 약간 컬러라던가 요런 느낌이 정말 다른게 재밌죠? 잠으로 해봐요 잘 된 것 같다 좋네요 하셨는데 정말요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캬 너무 상큼합니다 캬 약간 진짜 그 오렌지 홍보대사 같아 혹은 옆에 라임 친구도 같이 있을 것 같고 레몬? 약간 머리 색깔 보니까 레몬 같기도 하고 그쵸? 레몬이건 오렌지건 약간 어느 쪽이라도 어울리는 음 그렇습니다 약간 머리색 보니까 레몬 쪽에 가까운 것 같긴 해 그래서 의상도 그렇고 아이돌 느낌도 나면서 너무 좋아 뭔가 알아 뭔가 잘 아는 분이야 바나나 그쵸? 바나나를 보면 나한테 바나나 죄송합니다 저는 설명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와 가볍고 활기찬 느낌으로 그려보고 싶은데 성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그림도 시간을 맞추게 되고 축하드립니다 바나나로 그려봤는데 보슬보슬함이 잘 느껴주는 그래서 기뻐요 저도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모로 뿌듯한 전략이에요 저도 뿌듯합니다 와 어우 너무너무 가벼우면서도 산뜻하고 그쵸? 그러면서도 바나나는 노란색이잖아요 그쵸? 노란색 과일 중에서 상큼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레몬 근데 그 레몬은 진짜 새콤한 느낌이 있다면 이렇게 바나나로 표현하신 이거는 진짜 그 약간 그 바나나 특유의 그 약간 허그넘? 같은게 어 상큼함보다는 약간 포근함 같은게 느껴지는 오 진짜 그 바나나의 느낌이 너무너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하 그렇고 너무너무 그 의도하신 바도 너무 잘 표현을 하셨고 이제 보는 저희도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뭐 그런 그림이 돼요 맞지? 되게 포근한 색감 어우 처음으로 전력 참여해보네요 다급하게 그리다보니 많이 인사한 것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 허 허어 너무 시선을 싹 사로잡는 그게 약간 형광펜으로 표현하셨어요 그쵸? 너무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일단 너무 색감이 예뻐요 그쵸? 어 보면은 야 이게 쨍한 컬러를 쓰기가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홈페치가 사인펜을 써도 형광펜 안 쓰거든요 근데 너무 감각적으로 잘 표현하셨어요 크으 보시면 머리카락 색깔도 그런데 은색 보세요 은색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이 같이 섞여 있는데 너무 자연스러워 자 그리고 포즈도 표정도 너무 사랑스럽고 배경에 있는 오브젝트까지 그리고 약간 실루엣 구성까지 아주 화려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예쁩니다 어우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자 어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그쵸? 야 이거는 사과랑 포도 친 것 같아요 한 시간이란 시간이 너무 적네요 퀄이 아쉬워요 퀄리티가 아쉬워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귀엽죠 안 귀여워 그쵸? 이게 색감도 너무 포근포근하고 너무 그 약간 맞아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사과 친구는 빨간색 선이고 포도 친구는 보라색 선이에요 너무 귀여워 그쵸? 그리고 약간 상황이 아 포도 친구는 포도를 이렇게 엎질렀어 과일 들고 오다가 그래가지고 으앙 약간 이렇게 약간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라면은 사과 친구는 웃으면서 내 사과 꼭 끌어안고 있죠 그 배경에 들어간 요런 다른 과일 친구들도 되게 동화 같은 느낌을 조금 더 업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야 또 또 하나 귀여운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과 친구는 동글동글 그쵸? 머리카락이 그리고 귀여워 머리에 엎지랑 이파리가 있어 그리고 포도 친구는요 포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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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는 것 같아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잘 봤습니다 귀여워 약간 체리일 것 같아 체리 어 뭐야 자 전력 참여합니다 체리 예 주제표현 너무 잘됐죠 두 명 그리는데 영상을 다시 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그냥 빨리 색을 칠해봤어요 너무 대충하고 같아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네요 라고 하셨지만은 그치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쵸 일단 두 명이나 벌써 두 명이나 그리고 또 체색이 또 아쉽다고 하셨지만은 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어 그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시간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어 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 아니면 시간이 너무 남아 어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오늘은 약간 시간을 잘 못보고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어 약간 아쉬웠다 그런 점이 있다면은 다음에는 시간을 조금 더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응 약간 좌우반전 사용하신 것 같은데 도 되게 되게 표현을 잘하셨어요 어 이게 사실 좌우반전을 해서 대칭으로 이용을 하면은 너무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 어 큰네도 이건 이제 머리스타일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시다 보니까 어 그 느낌이 되게 많이 안나요 어 복붓이라는 느낌이 많이 안납니다 어 오히려 주제로 해서 요런 친구를 그렸었고 하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도 요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운 밤 행복한 밤 굿밤 되세요 빠이빠이 이것도 약간 컬러로프 느낌인데요 그녀를 천천히 어둠 속으로 끌어들인 악마 라는 설정으로 행복하게 그랬습니다 어 콜빗이 더 끌어들여줘 오빠 야 아니 언니 아니면 언니가 날 빛으로 이끌어줘 야 onut 그때 얼른 아